쎄거야!! 성공적인 공연을ящ Where we Excited And today we will offer a congratulations C 에 요가 워 호텔을 제공받게 나서 오늘 이동을 합니다 저희가 너무 기대되는데요 bear 기대됩니다 More than 100만원짜리 당신은 인디아 본베이 호텔 어떤지 주훎 그러면 주호에 있는 로보텔 로보텔도 한국에도 있는데 여기는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은 타일랜드 로보텔도 가보고 한국인 로보텔도 가보고 경험을 해봤는데 과연 인도 주호에 있는 로보텔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둘 셋 주호 heard the room little Maid 여성 불법 모든 현상 roz권 안녕하세요 동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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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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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아침에 꼭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준비하고 지금 맛있는 디너를 먹으러 갈거에요 오 좋네 최고다 침대도 미쳤어 지금 밖에 뷰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행사는 제가 비치는데 어마어마한 뷰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이라이트 욕조 저는 거풍목욕할겁니다 예 거풍목욕할거에요 장미꽃튀기 룸입니다 락슈 어디하죠? 우와 락슈가 보이는 디노입니다 짠 짠 예 예 아 여기가 좀 더 많아잉 너무 좋아 여기가 좀 더 많아잉 예 예 와 음식이 나왔는데 대박입니다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너무 좋네요 찍어야지 야오 땡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치킨커리에요 예 이렇게 땡큐 땡큐 한 번에 자 마지막으로 데이터 락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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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땡큐 24시간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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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나무, 나무 양식 양식 이거 베지떠벌 지금 출신을 기회에 나무 이랑 빵 양해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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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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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8시인데 아침 산책을 나왔습니다 로봇해 보이시나요? 너무 아름다워요 국수에서 보면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브레이크 퍼스트를 먹을거에요 생사장을 세팅하고 있는거 같은데요 결혼식인거 같아요 아플씨 여기에 과일을 먹어줘야죠 너무 맛있겠는데요? 아 오뜨밀 여기는 약간 브레드 종류 같네요 저희는 주식탐이었습니다 도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삶은 계란 이거 쉬우동으로 저희가 먹겠습니다 그리고 워터멜론 넣어볼거 같아요 근데 인도 워터멜론이 정말 맛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맨날 아침마다 한 사발을 풉니다 워터멜론이 그리고 이거 이거 뭐지? 멜론 멜론인데 한국에서 참외 있잖아요 참외 맛이 나요 근데 진짜 중독성이 장난 아닙니다 제가 브레드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 메뉴가 장난이 아니에요 와 미쳤는데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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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이 있어요 여기 트로벌 저넛치 초콜렛 저넛치 주게를 초콜릿 먹기가 나왔네요 제가 극한 너무 맛있네요 추나 샌드위치 와 샌드위치 먹어볼까요? 맛있어요 버터멜론 좀 맛있네요 조금 시장한데요? 이거 맛있네요 이거 맛있네요 거고 굿 굿 굿 굿 굿 굿 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